1, 2, 3, 4, 올라가는 섬 내려오는 섬 빙글빙글 돌면서 예쁜 섬 선생님 재밌는 동화책 읽어줄게 자, 쿠쿠쿠 탕이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다같이 모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? 탕이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같이 놀자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않나요? 갈 거야? 들어오자 쿠쿠쿠쿠 누군이 볼을 쿠쿠 건드렸어요 다? 다 있는데 다? 진짜? 누군지 맞춰봐 뽁 닭인데 다? 진짜? 응 맞춰면 같이 놀지 쿠쿠요 쿠쿠쿠쿠쿠쿠쿠쿠쿠 쿠쿠요 닭! 크흐흐 닭이다 우울지 닭이다 쿠쿠데이 맛있다 맛있다 탕이는 싱글 맞았다 맞았다 탕이는 싱글벙글 우리 뭐하고 놀까? 우리 뭐하고 놀까? 우리 뭐하고 놀까? 큐오자 자 이번에는 쿠쿠쿠쿠쿠 또 누군가 건드렸어요 누구야? 보지 말고 맞춰봐 나도 같이 놀자 꿀꿀꿀꿀 탕이는 어깨 으쓱으쓱 꿀꿀 탕이 짜잔 돼지다 꿀꿀꿀꿀 맞았어 탕이는 어깨 으쓱으쓱 우리 뭐하고 놀까? 그러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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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키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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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폭신폭신하고 몽실몽실랑거신 탕이 우를 쿵쿵 건드렸어 오우 누굴까? 맞춰봐 맞춰봐 오우 우리도 같이 놀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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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응 도끼 그러자 두 목소리가 하나 되어 틀렸어 틀렸어 콩콩 아 알았다 누구에요? 여우다 콩콩 맞았다 맞았다 콩 모두 힘차게 뭐하고 놀까? 그러자 또 나도 같이 놀자 어? 누구지? 탕이가 티를 고르고 핑그르르르 돌자 이쪽으로 있는 누군과도 같이 핑그르르르 하지마 턱이 누군지 금방 알았어요 numer 흐흐흐흐 음 정이다 맞았다 친구가 같으려고 하네 모두모두 신에서 펄짝펄짝 깡충깡충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는 처음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